선거가 어저께 끝났다. 새로 대통령, 내가 인기 3년짜리 대통령이 됐다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실부터 이것 이대로는 안 된다. 싹 다 바꿔서 다시 이제 리셋한다. 완전 백지상태에서 다시 다 모든 걸 보자. 그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 청소년이 이길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앞에 놓여있는 숙제는 되게 어려운 고차방정식의 수학 문제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윤덕렬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O, X, 1번, 2번 중에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지금 1번을 했다고 하면 2번을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약간 유채이탈 같기도 하고 어제 나온 것도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잖아요.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용산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5년 단임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얘기를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어딜 봐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직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실은 이 정도의 패배면 17%가 칸낮 구청장석 하나일 뿐이고 이거 질 때마다 바꾸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거는 자기들도 안다고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건. 보세요. 이제 시간이 가면 12월 달 되면 대통령실에서 선거 나가려는 사람들 당의 지금 최고연들 자기도 선거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윤 대통령이 걱정되고 김여 대표가 걱정되겠습니까? 자기 걱정을 먼저 하지. 그러면 김대기 실장부터 다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수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당도 당대표가 그만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은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플랜 B, 플랜 C로 가는 게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임시로 이렇게 갈 건데 결국은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12월 달 안에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는 붕괴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불편한 거 불편한 걸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나가서 불편한 소리가 없죠. 이재명 대표 앞에 놓여있는 숙제는 되게 어려운 고차방정식의 수학 문제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O, X, 1번, 2번 중에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게 심지어 객관식이에요? 되게 시원 보이지만 지금 1번을 했다고 하면 2번을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1번 그대로 갈 텐데 야, 포장지 좀 잘 해봐. 선전 좀 잘 해봐. 그러나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싫고 김종인 싫은 거 이해해요. 인정한다기보다. 이해해. 그러면 내 새로운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내 기획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안 통할 기획들을 하고 있다. 스코어보드는 보지 않는다. 지지율이 1%로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 그거는 기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획을 못 할 것 같으면 과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뭐가 없는데 지금 약간 쉬운 길을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기분이네요. 이 대통령실이. 제 얘기 뭐 거의 안 들으실 테지만 그래도 하자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어저께 끝났다. 새로 대통령 내가 인기 3년짜리 대통령이 됐다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실부터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싹 다 바꿔서 다시 이제 리셋한다. 셋업부터 다시 해라. 시간이 이제 내가 대통령 선거 어저께 끝났는데 두 달 된 취임을 한다. 그때까지 뭐 우리 정부가 뭘 할 건지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사람들 써야 될 건지 이렇게 해갖고 백지 상태에서 완전 백지 상태에서 다시 다 모든 걸 보자. 이렇게 해서 한다면 한다면 저는 뭐 지금 같이 일어났던 분들 중에도 다 내칠 필요는 없고 또 다시 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 총선을 이길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결과는 국정심판도 섞여 있지만 그 여당을 지지하려는 마음인 사람들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마음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에 대통령이 국정선거 하나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바꾸면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투표하니까 절대 대통령도 바꾸는데 내년 총선은 민주당 좀 혼 좀 내줘야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잘만 활용하면 어쨌든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뭐 그건 정말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십시 프로라는 게 국정장 선거고 서울 국정장 선거니까 총선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아 그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 대해 해가지고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회초리를 때린 수준이다. 까지로 봐요. 이거 보다 더 나가면 버리거나 원장을 때리거나 과거에 이제 강금실 오세훈 격차가 61대 26이었거든요. 정치인들한테 제가 이거 계속 설명하는데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 개념이 있어요. 아 선거라는 게 말이야 우리 지지층을 끌고 나온 게 중요한 거야 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중도에 가까운 지지층까지 끌고 나온다는 게 우리 지지층을 끌고 나온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중도에 소구력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지층이 나오는 거예요. 당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면 라이트한 지지층은 저쪽으로 넘어가지는 잘 않지만 안 해요 투표를. 그거는 우리 지지층을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지층을 안 끌고 나오는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끌고 나오든 안 나오든 선거라는 게 유권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자발적으로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대통령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지층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국민의힘 여당 대통령이 부끄럽잖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찍어달라고 하면 막 대통령 생각되면 선거 운동하고 주변에도 전화도 하고 다 했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 그때 했던 전화가 민망해. 야. 넌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태도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도 뻔뻔하게들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들 저러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당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상황은 이렇지만 공천만 잘하면 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상황은 이렇지만 공천만 잘하면 되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상황이 좋아야 공천을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상황이 좋아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좋아야지 이 지역까지는 우리가 내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 상황이 안 좋으면 첫 번째 좋은 사람이 안 와요. 두 번째로는 쓸 수 있는 풀이 좁아들어요. 강남 줄게 영남 줄게 아니면 그것도 안 와. 상황이 안 좋으면 공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